있으면 좀 끌고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칩시다. 긴급 끝났습니다. 긴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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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어요? 진짜 돈 주고도 못할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요? 진짜 서바이벌은 다시 하지 맙시다. 진짜?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딱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의 서바이벌은 없습니다. 저희한테. 없죠? 없길 바래야 돼요. 아니요. 없길 바라고 자신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네. 있었는데? 우리 길을 우리가 개척해나가는 거예요. 뭘 바래요? 인생이 서바이벌이잖아요. 그거야 그렇지만. 근데 그래도 이번에 킹덤을 통해서 팬분들이 도와드리잖아요? 그럼 된 거죠. 네. 알아요. 아멘